이런 추운 날씨에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희는 이제 다음 공연은 29일에 8시부터 10시 시간에 할 거예요. 여기인 것 같은데 그때는 많이 더 추울 텐데 여러분 꼭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. 하피도 잘 챙기시고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좀 이따 끝나고 일단 날씨 너무 추워가지고 최대한 빨리 여러분 그 셀카 찍고 싶은 신분 빨리 찍고 나서 저희 멤버들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좀 더 그리고 멤버들 티박 들고 돌아다닐 거예요. 편하신 대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29일에 봐요. 배급 еч기가 보인 것 같아요. 미치즈까지של